파워사운드 로고송 제작편 우리 회사 로고송, 브랜드송, 캠페인송 등을 제작할 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막막하시죠? 파워사운드가 깔끔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파워사운드로 문의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무슨 회사를 운영하는지 또는 어떤 행사에 사용하는지 말씀해주세요. 두 번째, 홍보하고 싶으신 제품이나 서비스 행사 내용 등을 설명해주세요. 세 번째, 생각해두신 곡의 느낌이나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네 번째, 파워사운드에서 기획안을 보내드리고 시안을 제작해드립니다. 다섯 번째, 녹음, 믹싱, 마스터링하여 깔끔하게 전달드립니다. 아이디어가 없어도 되고요, 가사 또한 없어도 됩니다. 파워사운드에서 알아서 처리해드리고 기획안을 보내드립니다. 그럼 다음 편에선 로고송의 제작 비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